원당의 중심 상권, 성공 투자의 절대 기회, 가치와 품격을 담은 상업시설,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단진의 상업시설을 선보입니다. 원당시장 구도심과 뉴타운 인프라를 품은 원당 상권의 중심, 총 1236세대 대단지 예정의 독점 고정 수요, 원당역 역세권, 코드로플 방역교통망으로 넘치는 유동인구와 주변 공원 및 문화공간 인접으로 풍부한 배우 수요, 단지 조출입구 배로변 양방향 특급 입지, 전면부 개방형 설계, 다양한 업종을 수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평면 타입과 넓고 쾌적한 주차공간은 물론 원당의 미래를 선호할 개발 호재와 미니 신도시급 신주거타운으로 기대되는 미래가치까지, 10년을 기다린 원당 뉴타운의 첫 번째 프리미엄 브랜드 롯데캐슬, 단진의 상업시설로 그 자부심을 선보입니다. 원당 뉴타운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업시설, 원당역 롯데캐슬, 스카이엘 단진의 상업시설, 6월 분양 예정.